의로운 소의 무덤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황소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농부는 그 황소를 송아지 때부터 기르면서 무척 애지중지했지요. 그 덕분에 소는 여름이면 들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었고 겨울에는 마국간에서 편안히 지내며 뜨끈한 여물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대신 소는 농가리나 밭가리에 기운을 아끼지 않고 농사일을 잘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사람과 짐승의 관계지만 둘은 서로 정이 들어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마을 뒷산 자드락에 있는 밭에서 황소에게 쟁기를 지워 밭가리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어요. 호랑이는 쟁기를 풀어놓고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못된 짐승이 농부는 혼비백산하여 논란 중에도 괭이를 집어 휘두르며 호랑이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황소한테서 떨어져 이번에는 농부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 모양을 본 황소가 주인을 구하려고 울부짖으며 호랑이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두 짐승이 힘을 다하여 싸운 끝에 마침내 호랑이는 황소의 억셈 볼에 들이받쳐 죽고 말았지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농부는 황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황소도 눈을 끔뻑이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사방에 널리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외로운 소리를 칭찬했습니다. 아무리 황소라지만 소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겼을까. 자기 주인 목숨을 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겠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낫네 그려. 농부는 호랑이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병석에 누웠으나 황소는 정과 다름없이 논밭을 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부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몇 년이 지난 뒤 농부는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부짖더니 사흘 만에 주인을 따라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황소를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앞에 의로운 소의 무덤이란 비석을 세워 주었어요. 한 화공이 이 사실을 알고 감동하여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호가 준 비단 옛날 옛날에 동해 바닷가 한 마을에 연호와 세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연호가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다가 물 위에 동그마니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 바위가 왜 이러지? 연호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바위는 그를 태운 채 물살을 가르벼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둥둥 떠오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모두 바닷가에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바위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게 말일세 세상에 이런 놀랍고 희한한 일이 어디 있담? 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아.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신 분이 들림없어. 잠시 후 바위가 물가에 와닿자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연호에게 호소했습니다. 부디 저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연호는 일본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오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위가 당신 남편을 태우고 먼 바다로 가버렸소. 그 말을 들은 새오는 너무나 놀랍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떠들며 외쳤습니다. 저것 봐라 그 바위가 돌아온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새오가 먼 바다 쪽을 바라보자 정말 시커멓고 커다란 바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위가 물가에 다다랐을 때 새오는 바위 위에 얹혀있는 남편의 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으나 신발을 보고는 남편이 정말 그 바위를 타고 나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새오는 신을 가지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먼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새오는 더러 겁이 났지만 아마도 바위가 자기를 남편한테 바래다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바위는 동해바다를 건너더니 일본에 도착했어요. 놀란 일본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아래였습니다. 대왕마마 지난번처럼 또 바위가 사람을 싣고 왔나이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옵니다. 연호가 급히 바닷가에 나가보니 바로 자기 아내가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감격에 얼싸 안고 기뻐했지요. 그리고 새오는 연호의 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괴변이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아우성 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달라 왕은 즉시 일관을 불러 왜 이런 천재 지변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아레오키 황공하오나 해와 달의 전기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사온데 그 전기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옵니다. 일관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아달라 왕은 즉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연호와 세오가 신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연호가 사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키신 일인데 그 뜻을 어기고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 대신 나의 귀비가 짠 고운 명주비단을 드릴리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어려움이 풀릴 것이오. 사신은 할 수 없이 연호에게서 비단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달라왕은 비단을 재단에 올려놓고 성대한 천재를 지냈어요. 그러자 해와 달이 본래의 빛을 되찾았답니다. 삼형제와 금반지 이제 저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아무 걱정도 없겠구나. 어머니는 삼형제가 나란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 셋만 남겨놓고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여 삼형제를 어엿한 젊은이로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 셋을 장가 보내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 이젠 편히 살겠구나. 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굳은살이 박힌 손을 만져보며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나이를 먹은 데다가 병이 들어 몸조차 간혹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떠맡겼어요. 들에 일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면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손자 손녀 보살피랴 저녁밥 지으랴 하루종일 허리를 펼 겨를이 없었지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서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손자 손녀 보는 게 무슨 힘이 든다고 병이 나실까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밥 짓는 게 고작인데 너무 편한 게 탈이신가 봐. 세 며느리들은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는 커녕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새끼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짐을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둘째 내 식구들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아들 모두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맘며느리는 혼자 시어머니를 떠받게 되자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서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당장 집을 나갑시다. 마침내 큰 아들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살림을 꾸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고얀 녀석들 병든 어미를 버리다니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까 봐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움직여 손수 보리나 좁쌀로 죽을 끓여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큰아들과 며느리가 삐죽 어머니 앞에 얼굴을 내밀고는 가버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죽었으면 집이라도 차지할 욕심이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세님이 동량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이 거의 드러난 뒤주에서 보릿살 한 대빡을 퍼서 시주하였지요. 이렇게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은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군요. 병이 들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어머니를 본 스님은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긴 하지만 모두 딴 살림을 차려 내보냈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들고 병든 어미까지 돌볼 틈이 있겠어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마음 변하지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바랑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금반지였습니다. 이 금반지는 건넌마을 김보좌집에서 시주받은 것인데 할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병이 나을 테니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펄쩍 뛰며 사양했지만 스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가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을 보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금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문틈으로 삐죽 얼굴만 내밀고 휙 가버리던 두 내외가 웬일인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금반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해. 아우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난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내외는 쌀과 반찬을 사와서 어머니에게 한상 차려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금반지가 탐이 나서 갑자기 효자 효보노릇을 하는구나. 어머니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려서 어머니가 살았나 삐죽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큰아들 내외와 마찬가지로 금반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문안인사를 깍듯이 올렸지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다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여보 당신은 어서 어깨를 좀 주물러 드려요. 둘째 아들 내외도 난데없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다가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큰집에 빼앗기면 안 돼요.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차지해야 해요. 둘째 아들 내외는 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냐 모처럼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상을 물린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흡족해하자 둘째 아들 내외는 마치 금반지라도 차지한 듯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막내 아들 내외도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서 금반지를 끼고 앉아있었으니까요. 막내 아들 내외도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깃국을 끓여드립시다. 두 형님에게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머니에게 잘 해드려야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이튿날 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 한상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불까지 지펴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세 아들 내외가 이렇게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드릴 새 옷과 고기를 사가지고 문 앞에 왔을 때 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락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니 극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보 둘째가 어머니 금반지를 노리고 있어요. 막내도 틀림없이 금반지를 탐내어 다녀갈 겁니다. 아우들보다 더 잘 해드려야 겠어요. 세 아들 내외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양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두 아우보다 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국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우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당장 이사합시다. 다음날 큰아들 내외는 서둘러 이사를 하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도 큰 형네 식구가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사를 왔지요. 첫째와 둘째 형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알게 된 막내 동생의 식구도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삼형제 식구들이 모여들어 집안이 법석거렸어요. 어머니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곁에서 시세워 극진이 모시는 바람에 부잣집 마님 부럽지 않게 호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손자 손녀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잘 살다가 늙어서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웠을 때 손자를 절에 보내어 금반지를 주었던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생할 때 금반지를 내주었던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주신 금반지 덕분에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금반지를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거절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금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이 시주한 것이니 잘 받겠습니다. 스님은 금반지를 바랑안에 소중히 넣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만일에 이 광경을 새 아들 내외가 보았더라면 땅을 치며 원통에 하였겠지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자는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소금 안 넣은 음식 부잣집 도령이 가난한 소금장수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장수가 천하다고 해서 아무리 딸이 아름다워도 청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잣집 도령은 소금장수 딸이 아니면 절대로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부모가 말리고 친척들이 말려도 부잣집 도령은 소금장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없이 혼인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들놈 눈이 삐었지 하필이면 소금장수 딸이 며느리가 되다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는 며느리인 소금장수에 딸을 미워 했습니다. 새색씨는 속으로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색씨는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살았어요. 딸이 딸이 구박을 받으며 산다는 말을 전해 들은 친정 부모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소금장수 부부는 좋지 못한 안주는 아무 맛이 없었어요.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안주는 먹지 않고 잘 차려진 밥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보니 김치도 국도 나물도 찌개도 모두 싱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던 거예요. 시부모는 음식이 싱거워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상을 물렸습니다. 왜 맛이 없으신가요? 어서 더 드시지요. 집에서만 이 먹어서 그런지 먹을 수가 없군요. 사도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럼 약주라도 더 하시지요. 술도 아까 먹어서 그런지 내키지가 않는 고려. 소금 장수가 음식을 더 권했지만 사도는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금 장수가 딸의 시부모에게 말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간이 안 맞아 못 드시는 거지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일부러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라고 너무 약보지 마십시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제발 소금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소금 장수의 딸인 우리 딸을 사랑해 주십시오. 소금 소금 장수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벌떡 일어나 소금 장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돈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부자라도 소금 없이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어 고맙습니다. 대기 따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시부모님은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끼리 차별을 두지 않고 두 집안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렁이 먹고 눈 뜬 어머니 어미 때문에 너희들 고생이 너무 많구나 아무 쓸모 없는 어미가 어서 죽어야 할 텐데 어머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청 하듯이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병이 들어 몸 져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용한 의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가 지어드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서 이제 겨우 끼니를 이어갈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은 한결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효자 효보라고 모두들 칭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고생시키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슬퍼 했습니다. 어머니 머지않아 태어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당을 거니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을 볼 때마다 희망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해의 일이었어요? 봄부터 가뭄이 계속되어 모내기 조차 못하고 밭 곡식도 타버려서 마을은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논밭 하나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준 품삭으로 살아가던 아들과 며느리는 일거리가 떨어져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늘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 열매나 산나무를 뜯어다가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는 어머니를 잘 모시기는 커녕 우리 식구 모두가 굶어 죽겠소. 내가 다른 고장에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고생이 되더라도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당부하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문 피해가 적은 다른 고장에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이었지요. 집에 혼자 남은 며느리는 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뜯어다가 시어머니에게 죽을 쏘어드렸어요. 그러나 며칠이 못가서 산나물도 동이 나서 죽을 쏘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모두 케어 같기 때문이지요. 산나물 한 줌을 겨우 뜯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병든 시어머니에게 산나물 죽도 실컷 못해드리는 게 가슴 아팠기 때문이지요. 마을 앞에 온 며느리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으려고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나몰란 줌을 양식이라고 들고 가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개울물 위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지렁이들이 두구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토룡탕을 해드려야겠어. 지렁이를 고운 국물이 몸이 쇠약하거나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며느리는 개울가에 흙을 파서 지렁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린다 생각하니 징그럽지도 않았습니다. 지렁이가 많아서 잠간 동안에 한 사발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잡아온 지렁이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칼로 잘게 썰어 밥을 짓고 산나물을 넣어 국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흙냄새가 조금 나는 듯도 했으나 고기맛과 비슷하여 안심하고 시어머니 밥상에 올렸어요. 오랜만에 고기밥과 고깃국을 먹어보니 꿀맛 같구나. 앞을 못 보는 데다가 지렁이로 만든 음식인 줄 모르는 시어머니는 맛있게 먹고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여 죄송하지만 병에 좋은 토룡탕이니까 괜찮을 거야. 끼니도 때우고 약도 되니 꽉 먹고 알먹는 셈이지. 며느리는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웠으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양식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다음날 다음날에도 며느리는 지렁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지렁이는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울가나 집안의 나무 밑 같은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살고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많이 잡아 남는 것은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면 더 맛이 좋았습니다. 날마다 지렁이밥과 국을 먹은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좋아지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혼자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귀한 고기밥과 고깃국을 매일 먹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 좀 더 기운을 차리시면 앞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맞잡고 기뻐 했습니다. 힘을 얻은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지렁이를 잡아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러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본 순간 아들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꿈만 같네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어머니 병이 나으신 걸 보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이 가오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생하고 말고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려운 살림에 날마다 귀한 고기밥과 고깃국을 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단다. 예? 고깃밥에 고깃국을 매일 해드렸다고요? 아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에 고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날마다 먹었지. 얘야 너도 먹어보아라. 고기밥을 먹다가 내 생각이 나서 좀 남겨두었단다. 시어머니는 벽장문을 열고는 말려놓은 고기밥을 꺼내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기밥을 자세히 본 아들은 기겁을 하였어요. 어머니 이건 고기가 아니라 지 지렁이에요. 아들이 소리치자 며느리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도망치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뒤따라가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를 다그쳤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나 없는 동안에 어머니께 더러운 지렁이로 밥을 지어드렸단 말이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지렁이로 음식을 만들어 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물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저 애가 잘못 본 모양이야. 너 같은 효부가 설마 지렁이밥을 해주었겠니. 고기밥이 틀림없지.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트리며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신 건 고기밥이 아니라 지렁이로 지은 밥입니다. 뭐 지렁이라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구역질을 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보인다 보여 지금까지 지렁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역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눈을 뜬 것입니다.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며느리가 틀림없지 신기하다 눈이 뜨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된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도 하고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똑똑히 보인단 말씀이세요? 아들은 어머니 앞에 바짝 다가가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암 잘 보이고 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얘야 시어미에게 지렁이 밥을 해먹였다고 재스러워 할 것 없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느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야. 병든 시어미를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를 보고 하느님이 감동하여 내리신 선물이 아니겠니.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되찾은 돈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소경이 살았습니다. 그 소경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아 밥을 먹고 살았어요. 소경은 먹고 입는 것을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아 백량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백량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내게는 큰 돈이야. 잘 보관해야지. 소경은 돈을 괴짝에다 잘 모셔두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돈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졌나를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돈 세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요즘 강도가 날뛰다는데 돈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돼. 괴짝에 잘 넣어두어도 좌물쇠를 뜯고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어디다 감출까? 소경은 돈 감출 곳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뜰에 묻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경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돈 백량을 뒤뜰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아 이젠 마음이 놓이는구나 땅에 묻은 걸 어떻게 알고 훔쳐가겠어 소경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경이 좋아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마음씨 나쁜 남자가 소경이 돈 묻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은 소경이 묻은 돈 백량을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꺼내 갔습니다. 아이고 내 돈 돈을 도둑맞은 것을 안 소경은 누가 훔쳐갔나 하고 궁리 했습니다. 아 혹시 궁리를 한 끝에 남의 물건을 잘 탐낸다는 옆집 남자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경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소경은 옆집 바로 그 남자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소경은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 믿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 강도들이 날뛴다는데 도무지 안전하게 둘 데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 백량은 괴짝에 넣어 자물쇠로 잘 담가두고 또 백량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보관할지 모르겠구려. 그래서 의논을 하는 거요? 소경의 말을 들은 옆집 남자는 좋아라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괴짝에 도는 것보다 땅에 묻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문을 뜯고 들어가 괴짝을 들고 가면 그만 아니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는 게 안전할 거요? 생각났을 때 빨리 하시구려. 옆집 남자는 자기가 백량을 가질 욕심으로 어서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고맙구려 정말 고맙소 소경은 고맙다고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늦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저녁에 돈을 묻어야 겠군요. 소경은 옆집 남자에게 시간을 줄여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옆집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백량이 또 내 손으로 들어온다. 가만있자 백량을 또 벌려면 지난번에 훔쳐온 백량은 다시 묻어둬 야겠구나. 돈이 없어진 걸 알면 거기다가 돈을 묻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난 참 똑똑 하단 말이야. 백량이 새끼를 쳐 백량을 더 벌어오는 거지. 옆집 남자는 좋아하며 자기가 훔친 돈을 그날 밤에 도로 가져다 묻고 돌아갔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키고 있던 소경은 얼른 가서 잃어버렸던 돈 백량을 꺼내왔지요. 돈 백량을 더 훔치려고 하던 옆집 남자는 훔쳤던 돈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소경은 지혜로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심술쟁이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 며느리를 툭하면 내쫓는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는지 이로 다 셀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장가를 들기만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부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속이 탈 대로 탔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니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고개 너머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 선비에게는 나이가 들어 시집 갈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했지요. 아버님 제가 고개너머 영감님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선비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소문도 못 들었느냐 선비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아버지가 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냈지요. 딸은 시집을 간지 하루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시집을 간 딸 그러니까 새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는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음식을 트집 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맛이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이렇게 맛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해서 알고 있는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공손하게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본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밥상에는 밥과 국 간장 한 종지와 찬물 한 사발뿐 이었습니다. 또 밥상 한쪽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화를 참고 있다가 며느라가야 이게 무슨 밥상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 댁에 들어온 며느리는 열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음식의 칸을 맞추지 못한 게 흠이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시아버지는 당돌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제 너도 쫓아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묻는 말에 며느리는 침착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직접 맛을 보아 간을 맞추시라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왜 이 모양이냐 시아버지는 돌덩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국이 싱거우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타드시고 짜면 여기에 있는 물을 타서 잡수세요. 그래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멩이로 입을 비벼 버리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내 집에 들어오다니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구나.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걸 보면 며느리를 쫓아내기는 커녕 시아버지는 꼼짝없이 며느리에게 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다간 안되겠구나. 이왕 쫓아버릴 수 없게 된 거 좋게 해서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시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졌으니 심술 부리지 말거라. 나도 이제 심통 부리지 않고 너와 함께 오래오래 살겠다. 새 며느리는 고집불통이고 억센 시아버지의 마음을 꺾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그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보 마을 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바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자반 비옷이었어요. 자반이란 소금에 절였다는 말이고 비옷이란 청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을은 산골 마을이어서 자반 비옷을 사러 가자면 산골 길로 50리나 걸어야 했지요. 가고 오고 백리 길 하루종일 걸어야 자반 비옷을 사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반 비옷을 먹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반 비옷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을까 의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반 비옷을 파는 장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누런 코가 들락날락 하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 마을을 어디다 싣고 이사를 가니? 어느 누군가가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저쪽에 연못이 있잖아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가서 연못에서 자반 비옷을 만들어 오는 거야.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자반 비옷을 잔뜩 사다가 연못에 넣고 기르는 건 어때? 그러면 그놈들이 아들 까고 또 새끼를 칠 게 아니야? 그럼 연못에는 자반 비옷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실컷 잡아먹을 수가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걸어서 장에 가지 않아도 자반 비옷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바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거둬 장에 가서 자반 비옷을 무척 많이 샀어요. 시장에서 사온 자반 비옷을 연못에 넣었지요.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그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 무척 많아졌겠지? 마을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물과 낚싯대를 가지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종일 잡았는데 자반 비옷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가 잡으러 오는 걸 알고는 진흙을 파고 들어가 숨은 게 틀림없네. 맞아 생각해 보니 그런데 누가 물속에 들어가 진흙 속을 한번 찾아보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 바닥 진흙 속을 더듬거리는데 물컹하고 잡히는 게 있었어요. 잡았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기를 잡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잡힌 것은 비옷이 아니라 통통하게 살이 찐 커다란 뱀장어였어요. 가만있자 이 뱀장어란 놈이 비옷을 몽땅 잡아먹고 이렇게 살이 딩 딩 쪘구나.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놈이 다 잡아먹어서 비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난데 태우는 거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그때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보시오. 저놈을 그냥 죽여서 되겠소? 우리가 저놈을 좀 더 괴롭히다가 죽여야 우리 화가 풀리지요. 맞는 말이에요. 저놈한테 고통을 주다가 죽여야 합니다. 고통을 주다가 죽이려면 물에 빠트려 죽이는 게 가장 좋을 거요. 물에 빠트려 죽이다니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아까 저놈을 분명 진흙 속에서 잡았다고 했지요. 그럼요. 뱀장어를 잡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보시오. 저놈은 물을 싫어하니까 진흙 속에 숨어있던 게 분명하오. 그러니 저놈을 물에 빠트리면 무척 괴로워하다가 죽을 거요. 그게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지며 좋아했습니다. 마을 뱀장어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이 뱀장어를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자 뱀장어는 좋아라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답니다. 뱀장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놈 샘 동이네 하며 좋아했답니다. 시원하게 잘 죽은 게 아니라 잘 살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진짜로 바보들만 사는 산골 마을 이지요. 만파식적 이야기 신라 문무왕은 김효신 장군과 더불어 삼국 통일을 이룬 훌륭한 임금 이었습니다. 이 문무왕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과인이 죽거든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에다 장례를 지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용으로 태어나서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리라. 당신은 바다 건너 섬나라인 외의 해적들이 자주 쳐들어와 노략질이 심할 때였는데 문무왕은 유언대로 용이 되어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문무왕의 아들인 제31대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선왕마마를 모신 동해바다 바위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섬에 대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근처를 지나다니는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대나무가 밤이 되면 한 그루로 합쳐지면서 비릿소리를 내다가 낮이 되면 다시 두 그루로 나누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이하구나. 신문왕은 부왕이 임종할 때 남긴 말이 생각나 부랴부랴 신하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그 바위섬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신문왕 일행이 섬에 다다르자 벼랑간 오색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 하늘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놀랍고 신기하여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할 때 용이 임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이 대나무는 돌아가신 문무대왕마마와 김효신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리신 보물입니다.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드시면 나라를 화평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은 그렇게 말하고 오색구름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지요. 신문왕은 일부러 밤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대나무 두 구루가 한 구루로 합쳐져 피리 소리를 낼 때 얼른 대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대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소중히 보관했지요. 그 피리는 용의 말대로 신기한 연검을 나타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피리를 불자 적군이 물러갔고 나라 안에 몹쓸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리를 불자 환자들이 저절로 낳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불면 단비가 내렸고 굳은 장마로 물난리가 걱정될 때 불면 날이 개었으며 풍랑이 칠 때 불면 바다가 잔잔해졌답니다. 이 피리의 이름이 만파 식적 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의로운 소의 무덤 이야기는 소가 주인인 농부를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끝내 소는 주인이 죽자 슬픔에 못 이겨 주인을 따라갔지요. 옛날 이야기에는 주인을 위해 동물들이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주인을 살린 개 아가씨를 살린 두꺼비 등이 떠오르는데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서 우리는 더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로운 소의 무덤 이야기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준 것이 주인을 살리고 주인이 죽자 따라 죽은 소에게 크게 감동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